돼지갈비도 드실래요? 돼지갈비 먹어야지. 돼지갈비 일단 10인분만 주시겠어요. 감사합니다. 돼지갈비가 약간 좀 특이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데.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에서 초벌이 되고 있대요. 그럼 기름 또 빠지겠네요, 쪽쪽. 골고루 익겠다. 곤방 녹듯이. 천천히 돌아가면서. 왔다, 초벌이 된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돼지갈비 나왔습니다. 초벌했죠? 너무 좋죠. 이게 10인분이에요? 아니요. 5인분? 5인분은 더 굳고 있어요. 총 10인분 중에 5인분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돼지갈비는 이 양념장에 드셔도 맛있어요. 그게 뭐예요? 갈비요? 대장 양념장입니다. 먹어봐야겠다. 이리 껴인데. 셀리오 맛있지? 맛있어요? 응. 양념을 이렇게 올려, 仔, 양념을 이렇게 올려서. 와, 대박. 어때요, 어때요, 어때요? 이제 양념이 안 쎄. 양념 자체가 안 쎄데 너무 달면 가급적이어서 많이 못 먹잖아요. 그런데 짭짤한 맛도 나가지고 계속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? 양념이 안 쎄고 겉에만 양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. 딱딱 배웠어요. 잘 배웠어. 진짜요? 나도 빨리 먹어봐야지. 빨리 먹어, 내가 빨리 사줄게.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이거 단맛도 있어서 쌈장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네. 잘 어울려. 사장님이 왜 주셨는지 알 것 같아. 본 게임은 지금부터 봐. 응, 본 게임은 지금부터 봐. 어우, 난 잠깐만요. 재정보이겠다. 다시 먹어야 되니까. 잠깐만, 이제 배가 부는 거야. 끝맞다. 끝맞다. 아니, 1인분 먹었어요.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, 저는. 왜요? 정말 배가 부는 게. 그럴 수 있겠다. 그럴 수 있겠다. 이 사람 돈 많이 저축하겠다. 식비료 안 들었잖아. 그러니까요. 앵결지수가 얼마나 낮은 거야. 왜 갑자기 서빙을 하시는 거야? 컬이 여기 있네요. 많이 움직여야 돼, 저는 지금. 아, 벌써요? 아니,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엉덩이 아파서 그렇지 뭐. 내버려서 그런 건 아니고. 나 하나 통으로 가져줘. 자기 잇무 공개 하면 돼? 나 이거 통으로 먹어봐야겠다. 아이고, 야. 우와. 지금 살짝 찍어서. 어머, 어머. 수다 봐. 수다 이거는 못 참지. 어머, 수다 자를 수다. 잠깐만요. 수다 이건 못 참지. 우와. 잘 먹어, 잘 먹어. 역시. 진짜 나는 후배들이 이렇게 잘 먹는 후배들 나 너무 잘 먹어. 아, 너무 예쁘지. 좋지? 저희 현재 60분 중에 30분 지나고 있습니다. 마의 30분이죠. 승현아, 다 익혔어. 익었어, 익었어. 너도 좀 먹어. 나도 이거. 먹었어, 있어. 닦고 가, 너도. 선배님들 많이 드세요. 왜? 나는 이렇게 작게 먹어야 많이 먹더라고. 큼직하면 이게 배가 한 번 확 내려가. 진짜 이게 끝인가 보다. 이거 움직이는 거야, 손은. 어. 가만히 이게 뭐.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아, 왜 김치도 나고. 아니, 왜 김치도 나고. 아니, 엄청 그게 잘라놨어. 손은 작아. 어. 내가 얘기했지. 난 너무 갑자기 확 먹으면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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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